메가 크리스에게 버림받은 캐릭터 디펙트 스틀더스2에 너같은건 필요없다고 하네요 철원 번구? 초강보음? 유료로 팔려고 완벽한 게임에 결함같은게 있으면 안되지 아크크트 혈함이 수정되었습니다 어? 디펙트의 D는 DLC의 D이다 흠복한 스파이더맨 같은 무순적 단어 완벽한 디펙트 아크크트 뭐야 혹시 몰라 신캐가 넥트로맨서 느낌이던데 디펙트를 죽이고 만든걸 쓰고? 신캐가습노출 엄청나던데 메가 크리스 이래도 되는거임? 아크크트 한국에서 이용 못하겠네 안되 돈줄테니깐 꺼져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돈 드릴게요 휴 휴 블리트 안가도 되겠지 근데 블리트 가도 블리트 가도 얻어만들 수 있는거 같은데 확정인데 이거 이거 빨간맛 안잡았으면은 위험한데 빨간맛 잡아서 엄청 안전해 사망이기 때문이다 헉 와 골고루 때리는거 봐 꼴밖에 안 돼 아니 골고루 때리지 말라고 내가 짱와먹으려고 내가 짱와먹으려고 내가 짱와먹으려고 짱와먹으려고 중군데? 언구는 못말려 후속편 개껍나 세네 룬피 밀집 모자란 룬피 덱 쎄서 제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슬더스위에 디펙트 없다는 얘기 얼마나 나왔나요? 하루종일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어어 왜 왔나? 아 히힛 역시 모두들 디펙트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사실 슬리에 디펙터가 없는 게 아니라 디펙터에 슬리가 없는 거라면 슬더스가 디펙터를 버린 게 아닌 디펙터가 슬더스를 버린 거라면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급이 안 맞아서 선탑을 떠난 디펙터 디펙트는 원래부터 탈주자였으니까 컨셉대로 한 거 아닐까 당신이 첨탑의 캐루인 것입니까 얘 원래부터 자아 깨닫고 탈투 안내잖아 어 미 어 미 작별이다 디펙트를 받아들이지 못한 선탑이요 아 작별의 시간인가 엘리트 잡으러 간다 기다려라 좋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아 번구야 저거 때려 제발 아 화랭이 그만 때려 아 히어어 딸기 또셈 또이 아 세 개면 됐어 2막이 어려운 이유 어려워서 게노삼 안나오는데 엘리트 가야지 슬더스 이의 디펙트가 없는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슬더스 이의 디펙트가 없는것은 큰 문제임 뭐라는거야 아 미친 뚱땡이네 아 미친 뚱땡이 아 뚱땡이 체력도 10팔이야 라가블린 졸라 범부네 뚱땡이 그래블린이 더 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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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방수 앞둑뒤 방수 앞둑뒤 와우 와우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메아리의 형상 무적저열? 저열먹을 사람 나요 아, 케아프레스쳐 어둠이는 메가 크리스타 실수일까? 의도된 것입니다일까? 이 인카운터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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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강화하지? 앞에 길 고민되네. 강화 카드가 없어. 고동 딜은 누가 막아주냐. 100분열 플러스 정도 나오면 딱이겠네. 어 역장? 파워업 세계 역장? 고동 딜 막을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엘리트 잡기 좋은 덱은 아니지 않나? 그래도 히히 카드 먹고 싶으면 엘리트 가야 되는데. 야 메아리 뭐하는데? 야 메아리 뭐하는데? 나 꼈잖아. 날 속였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축전기. 축전기. 경법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아 근데 소비 강화를 못하는데. 아 근데 소비 강화를 못하는데. 케이블만 써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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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lesh이는 얘기잖아. 아 아 아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아 이거 때문에 질수도 있는데 진짜 미친 게임인가 다시 purchased 서브가 낫지 않나? 매매 뱃백디를 멈추세요 뱃백디를 멈추세요 뱃백剥의 자체로妖怪 뱃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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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진짜 이생충 탓이야 이건 이생충 탓이야 겠네 기생충만 자네만 없으면 정말 좋겠군 오 굳이 사막인가 두려워요 굳이 사막 밀집 깍지바라 깍지니까 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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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디펙트가 힘든지 여기서 또 여실히 문제가 드러나네. 왜 당기는 고동 못 막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법이 없나? 진짜 병신겜 이러니까 슬덕슬덕 왜 안나오지. 개쓰레기 캐릭터 실패한 디자인.